자, 왜 해볼까? 옛날에 세척하면 되겠지? 싫어 아, 어, 가자 교재 빨리 아, 거기다 말 거야? 그럼 너희가 시험을 불러보게 몰라, 시험을 불러보게 나 말릴 생각은 없는데 이거 똑같은 거 하고 더 뽑아줄 거야, 얘들아? 오늘 시험 봤던 프린처? 응 알겠어 뭐해서 하신다고 뭐하냐 너희가 맨날 어머니 네네 우리 방문효로 염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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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B자리에도 전면구가 나와있지 이렇게 전면구, 전면구끼리를 묶어줘야 된다 갑자기 A자리는 전면구, B자리에 명사만 썼어 그럼 돼야 돼 이해했다? 그래서 똑같이 전면구, 전면구 형태로 있어야지 이 자리에 명사만 온다 이러면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면구, 전면구를 함께 똑바로 보시고 동시에 묶어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전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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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구 전체적인 ADM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추워 여기 다 있어 나 왜 접속했어 나 왜 접속했어 나 왜 접속했어 나 왜 접속했어 많이 좋아 zum서 work the hardest 4 months 15 4 months 접속 실패 또 접속사진, 그렇지, 넷, 쇼아, 크로스, 앱, 피니쉬 라인, 그렇지, 다음은 레인, 스톱, 트레이닝, 그렇지, 잘하셨어요, 됐어. 첫 번째 문장은 파이프노로 연결된 거, 신조어처럼 연결되는 친구들이겠죠, 연결되어 있을 때 보통 단수형으로 스윙하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셋 같은 경우도 그냥 파이프노로 연결하면 신조어같이 우리가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제 한번 치크해보도록 합시다, 하제. 하제는 원래 조금이라도 했던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하제에는 어떤 품사의 뜻이 있었어? 형형사랑 품사가 있었어, 그 다음에 각각의 뜻은? 하제는? 행동사일 때? 힘든 또? 간담한 또? 어려운, 여러가지의 이런 뜻들이 존재할 수가 있었겠지, 부산했을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거. 열심히. 네, 열심히. 이거 말고 여러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헷갈린 일이 한 건 뭐라고 했지? 하들리 라고 해서, ly를 붙인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댔어. 하지만 하들리는 하들리, ly를 붙인 거 맞아 아니야. 전혀 관련이 없는 친구였지, 부산해서 이런 무슨 뜻이 있었지? 그렇지. 거의. 자, 하들리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에요. 뭐가 있었지? 잘 아셨습니다. 자, 다음. 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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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Edge. 그렇지. 부산하면서 Nigding을 처리 하셔야 되겠다. 그럼 그 사이 이끌고 있는 실질적 조선은 어디와가? ory. 레인 Mater. 랄리 스타 Lind.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 아니면 여기 해보자. 여기가 그냥 파AMA 부산하고 말이다. 이렇게 보 konse," 알겠지? 알지? 쓰자. Э비,리. 알지? 그렇지. 슬리시 보였지? 그렇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스탑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스탑 Y 엔즈가 있었고 초보장사도 있었죠? 스탑 Y 엔즈는? 하단 것을 봅시다 스탑 초보장사는? 학기 위해로 하는 건 뭐야? 얘가 왕사적 용법으로 쓰인 게 아니라 뭐였지? 부사적 용법에 목적으로 쓰인 거였죠? 공법이었죠? 그리고 하는 것을 멈추는 우리가 이 기사를 알고 있는 무슨격화? 목적화 효과하는 거 그럼 얘를 마음대로 트레이닝으로 바꿨으면 될까? 전혀 안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수법적인 거 어떤적인 거 설명해야 될 거는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보자 해나가 첫 번째 문제를 해볼까? Progress is determined 앞에 나와있잖아요 성문점은 Progress is determined 발전이라는 것을 발전이라는 것을 Ease Ditter Mind BPP이라고 뜨지? 여기 여기 Ease Ditter Mind 결정? 된다 뭐가 아니라 Not by your single or what she meant 생글이니까 한 번의 목표 성취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Continuous process 아 프로세스 아 프로세스 계속적인 과정이에요 후어제 발전 개선 과정을 통해서 개선 과정에 의해서 진보, 즉 발전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거야 됐어? 그럼 그 정체적인 흐름 정리로 같이 하면서 해보도록 할까요 발전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개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비슷한 뉘앙스야 정말 정말 그치? 결국은 뭐야 발전, 개선, 진보 사이에서 다 공중적으로 갖는 특징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각귀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거에 해당하는 게 뭐야 평선의 성취가 아니라 뭐래? 계속적인 개선 과정 개선 과정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노력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 계속적인 이라고 하는 거 반발성이 생산하는 거 아니야 반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 한 번 성공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민이 연습할게요 장민이 연습할게요 고어 오리엔티드 마인드셋 그가 유효이펙트 그가 유효이펙트 그가 유효이펙트 목표 진학적으로 목표 진학적으로 마인드셋 그럼 사고방식은 요요 현상 요요 현상 요요 현상 목표 진학적으로 목표 진학적으로 다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요요 현상 제가 아까 두드렸는데 실질적인 글지정 여기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서론 종은 유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뭘 얘기하면 시작했어 목표 진학적인 사고방식 목표 진학적 목표지향은 요요효과가 있어 요요효과가 뭐야? 그렇지 다시 보라 아직까지는 목표지향이 요요효과라고 했는데 무슨 예약인지 이해가 가요 안가요? 아직까지는 무슨 예약인지 한 번정밖에 안 봤거든요 자 그다음 매일 치연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병원에 수술을 노력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들은 결제한 시절이 그는 그들이 불성료를 통과하다가 훈련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잘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바로 본론에 들어갈 때 본론에서 뭐하나요? 예시로 시작하겠다 예시로 시작을 했는데 누구에 대한 예시에요? 달리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 달리기 선수인데 여기서 워크, 하드 자체를 열심히 뛰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워크 자체를 노력하다라고 하셔도 되지만 러너잖아 뛰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냥 열심히 달려 훈련해요 자 달리기 선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자마자 달 승선 통과를 하고 훈련을 한다 안한다? 훈련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 이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이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머리 베이징 여기가 ADM이겠지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접속상에 추워가지고 뭐지? 잘하셨지? All of your hard work 공사 Ease focused 그 다음에 on a particular role ADM 나노 추워 마시겠지? 공사 그 다음에 to push you forward ADM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fter you achieve it ADM 처리하실 수 있겠지 그 안에 접속하실 줄은 찾을 수 있죠 왜? 접속사니까요 그래서 you achiev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next is why 같은 경우는 앞 뒤 문맥을 연결하는 친구라 딱히 구조성분 문장성분은 안 찾아주셔도 돼요 알겠지? 딱히 안 찾아주셔도 되구요 추워 many people 공사 why 인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목적어 returning 목적격고어 to their old habits ADM 그 다음에 앞서부터 고흡까지 ADM 뒤에 after you have something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정치사밖에 없구요 뒤에는 배랑 연결되어 있는 동사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말은 전명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인이나 after 하고 좀 다르겠네요 그지? 자 다시 2초 30 goals 이제 동사 easy to win the game 뭐하라고 잘생기겠죠?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노후라고 해 풍사랑 부를게 부서였지 그래서 동사랑 붙어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동사랑 붙어서 그러면 명사랑 붙여서 할 수 있는 형용사 형용사로 있어 더 이상 모모 안 사는 도가 있어 자 노후라고 해 같은 경우는 명사랑 붙어 다니죠 됐어? 그래서 노후라고 해 같은 경우는 동사랑 붙어 다니고 노후라고 해 같은 경우는 명사랑 붙어 다니다 한번 더 해주셔야 된다 조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거 AOP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AOP가 나와 있는데 AOP가 나와 있을 때는 조사하실 수가 어디다 해야 돼? 네 보통 그렇지 바지셀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자 AOP은 B가 조화점에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북한적인 경우에는 A 예술치 북한점 됐어? 자 그러나 우리는 B 예술치로 하는 경우도 나와요 어떤 경우도 AOP 그렇지 A짜리에 수를 알 수 없는 애가 나올 경우 수를 알 수 없는 친구 수를 알 수 없는 거에 뭐가 있어? 쌍 쌍도 무지 보유수도 보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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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하프 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디인가에 스위치를 하기가 애매해져 버리니까 피해자 스위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르몬 라고 하는 그대 소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모양이 이제 라고 하는 단수로 쓰였다는 것도 또 체크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 여기 문장서에서 쓰이는 뭐야? 의문서 의문서가 쓰인 거겠죠? 의문서 조합관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엔포터 처음 엔포터 판막까지 전체적인 무슨절? AGM서절 요렇게 처리하고 갈 수 있겠다 그치? 동그라미 동그라미 에헤헤헤 자 여기서 궁금하신 거에요? 그렇지 잘하셨어요 오케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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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대명차가 오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군인지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내 부츠 해보지라고 나와있냐 세보지라고 차있으면 무슨 내용 사? 세계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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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표시를 했지? 뭐라고? 그들을 스스로 스스로라도 얘기하면 동작이 안 돼 세계대명사 언제 써? 저어라 두 번째 언급되는거야 그 문장 내에서 두 번째 언급되는거야 세계대명사 알겠지 얘는 뭐라고? 제 뒤 다시 돌아온 친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언급된 걸 힌트를 주기 위해서 셀프를 붙여주는 겁니다 얘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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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yte 자 네 네 네 네 네 Three 또 문장이 있잖아. 아, 파인드. 파인드. 문장이 보조시겠네. 하나 더. 이렇게 생각 기억하세요. 알겠지? 킥, 파인드, 리그 세 가지 정도를 외우셔야 돼. 5형색이 복잡형 보호자의 진동사를 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헷갈리는 파트들이 지금 많아. 어떤 새끼냐에 충부정상을 들고 어떤 놈은 원형부정상, 어떤 놈은 IED랑 원형부정상, 어떤 놈은 수구정상, 그리고 어떤 놈은 IED랑 원형부정상, 그리고 어떤 놈은 IED랑 원형부정상, 이런 식으로 많이 갈라지지. 찢어져 있지. 그러니까 그 찢어진 별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까지는 비추정법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추정법 아니라고. 비추정법 안할때는 요색할 수 있어야 되지. 이 투구정사랑, 앞에 있는 추억 어떤 배상이야? 갔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지. 갔다. 됐어요? 세민이 아까 해서만 했지? 네. 세민이 맞추다. The race is no longer there. 경기는 더 이상 그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안 된다. 잊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잊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이야? 존재하지 않아요. 경기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즉, 이민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선조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겠지. 잘하셨구요. 다시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When all of your heart love is focused. 뭘 내가 해석할까? 힘든 예전. 응. 노력이. 노력이. 강요는. 강요는 아니지. 집중되다. 포커스. 집중하세요.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지. 집중되었을 때. 네. 뭐라고? 집중되었을 때. 뭐라고? 누가. 아니. 주워보나. 다시. 주워보나. 어. 당신의 무능 노력이. 당신의 무능 노력이. 당신의 무능 노력이. 집중되었을 때. 그렇지. 그렇지. particular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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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떤 특정한 목적에. particular. 특정한 목적에. particular. 특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 외워야 돼. 특정한 목적에 집중되었을 때. 오케이. what is left. 무엇이. is left.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남다라는 뜻이 있어요. 남겨져 있겠는가. to push you forward. push you forward. push you forward. 그러면 forward. 어떤 방향이지. 앞으로. 그렇지. 당신 앞으로 매일 것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지금 이 구역을 해줄 만한 게. 뭐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after you achieve it. 그렇지. 잘 하셨어요. 목적을 성취한 뒤에는. 재미를 할게요. 예. this is why many people find in apsalus. they're returning to their old habits.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이. 자신이. 되돌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옛 습관들로 목표를. 시. 오래된 습관들로 돌아가자. 목표를 잘 써가서. 그치. 자. 샤이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동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렇지. 동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게 조금 내용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야 돼. 자. 결승천을 통과한 후에. 훈련하지 않는 이유가 나왔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훈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됐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이것에 대해. 다시한번 구현설명. 여기에서 또 구현설명이 나와. 너의 모든 노력이. 특정 목표를 향했을 때. 특정 목표를 향한다면. 남아있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건. 남아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 니가 정말. 묶을 마실 거 없으면. 너한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는 얘기야. 됐어? 자.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하는 데.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옛 습관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지.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갔다가. 2단계로 갔다가. 다시 무안에. 1번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1번이 옛날이고. 여기에서 무력과. 플러스. 목표 달성이 있었던 거겠지.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3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인 노력이 있다. 노력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간대.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현장이 바로 뭐예요? 1에서 시작해서 다시 1로 돌아가는 거. 유유 상상이다. 유유 인팩트.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이 글쓰니는 다 정리가 된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굉장히 싫어하는. 부정적인 계약서를 드러내고 있지. 다시.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을 좋아하는, 싫어한대? 싫어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 정리를 뭐라고 해줬어? 목표가 있잖아. 게임 정리. 이렇게만 정리를 해줬지. 됐어? 네. 근데 그냥 한 번 추워서 찾아 봅시다. 좋아. 동사. 그다음 뒤에. 두어 처리를 하셔야겠다. 그 다음에 초. 그렇지. 동사. 이제. 자. 골로. 골로. 탱킹이 보아겠지. 잘하셨고요. 다음 추억. 동사. 이준아. 그 다음에 오바구자 끝까지 보원 처리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전면부 처리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오바구자 좀 치사할까요? 전면부 처리하면 안되나요? 그래서 질문을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할 거예요. 알겠어. 둘 중에 하나 처리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포인트는 계속 투구정사 나와있는데 공연한 일이야. 대상 매칭이 하는 건 별로 어렵죠. 이거 할게요. 칸칭이는 어떤 측정했지? 옆쪽으로 투구정사. 그렇지. 투구정사. 아예. 둘 다 목쪽으로 취할 수 있는 친구지.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바꿔쓸 수 있는 형태였다.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문장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더 처리할 때 밖에 없네요. 아까 누가 해서 끝났더라. 아 세민이 처리에요. 세민이 해주세요. Propose on the building space time as to continue playing the game. 아 시스템은 뭐지? 그럼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게임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미치도를 해볼까. 자. 여기를 여기에 쓰시면 헷갈리면은. 다시 위에다가 써줄게요. 같은 내용. 연습장 게임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형 장기적인 게임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아 이런 거 아니요. 연습장 게임을 하는 게 뭐다? 장기적 사고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누구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목표지향적 사고랑은 반대되는 개념이겠다. 찢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단 하나의 성취에 관한 거. 지금 계속 내용이 반복되고 돌고 있지. 하나의 성취를 좋아해 싫어해 지금. 싫어해. 되게 싫어하고 있어. 다시 하나의 성취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근데 보통 애들들은 되게 인생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고. 인생에 눈비를 세워도 그걸 성취했는데 노력해라.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 근데 이 사람과 반대로 너무 하나의 목표에만 신경을 쓰면 그걸 달성해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돌아가니까. 너의 평생을 바꿔주었다. 시스템을 구축하세요라는 거야. 요즘 내게 부작용 거치 드러나고 있는 되게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디 프로페이 찍기. 와이로 파티를 되게 예행을 했었잖아요. 한때 사실은. 근데 그게 원래 전문 선수들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식단을 하고 다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몸을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평생 운동이나 안 하고 식단 조절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이 갑자기 공활하겠다고 3개월, 6개월 달려다서 그걸 만들었어. 또 몸이 유지가 될까? 그럼 여기에서 뭐야? 이상하게 말하는 거 보겠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한 단 하나의 목표만 주고 달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운동하는 습관과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결론적으로 그런 습관을 가지면 그것에 대한 따라따라 보는 부서적인 효과가 없다. 그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목표점을 바디 프로필로 주지 말라는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정체를 구원을 참여하셔도 되고. ADM 처리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한 번 모으실 수 있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리헤비자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 Ultimately ADM 1. 주어 2, 3, 공사, your commitment. 4, 4, 그 다음에. Q. 주인다 프로세스.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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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보조는 제가 체크할 것 같게 없는데, 위의 보조 낚이지 마세요. 앤드가 되게 단어가 길어보이니까 또 Improved Man자라고 하는 명사랑, Retired Man자라고 하는 명사랑. 그냥 명사 명사 조인 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단어 자체가 원래 좀 길쭉길쭉하게 생긴 애들이라서 길어보이는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명사랑 명사 묶은 거야. 사과랑 수박 이런 식으로 묶은 거야. 알겠지? 자, 대단한 분장에서 보시면 지금 이거 잘못해서 2주 가져와준 적으로 찾아보면 된다 안된다. 왜 안돼? 얘가 진주어가? 아니니까요. 2부정사라고 하려면 2부정사라고 하려면 2부정사 원형에 나와야면 내 명사가 나와있지. 2주랑 2라는 모양만 보면 2까지만 보고 그 뒤를 안 봐. 그럼 이제 바보네. 알겠지? 2 뒤에 지금 명사가 있어서 가져와준 적 아니라는 거. 어? 주인아 신비로가 아니고 마지막에 또 대신으로가 있네. 앞에서 여기서 있어요? 주간대. 주간대. 왜? 주간대. 그렇지. 뒤에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축하해야 되고. 선행사. 선행사. 령사. 선생님 그런데. 어? 그 이리즈대. 강조부문은 아니에요. 어. 그러네. 그렇게 가는 줄 알겠네. 끝. 이리즈대. 강조부문으로 가시면 얘를 강조영법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렇게 괄호 끝으로 보셔야되면 강조부문으로 보시는게 더 맞겠네요. 그렇게 가면 다시 이 후보문이 뭔가 되요? 본장 전체에 조화가 되겠지. 여기 다시 갈게요. 당신의 합친이야말로 결정해줄거에요. 당신의 발전을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날려버리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원래 저는 불려놓잖아요. 빨리 선생님. 빨리 하니. 강조부문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축격 강조되면서 어떤 친구를 우리가 보통 취급을 하자마자 약간 댄 대신에 누구로 바꿔 쓸 수도 있어? 네. 위치. 위치로 그냥 바꿔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강조되면서 했을 때. 잘 됐지? 결국은 명상 환경하고 있을 때 귀구도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잘하셨어요. 다음 누구 차례? 저. 계속 끝났나? 저 해야 되는데. 아 세밍이 잘해왔던? 네. 아니에요. 세밍이야. 하면 될 것 같아요. 세밍이 해주세요. 어. 그거는. 끝없는 그 개선과. 응. 계속되는 개선의 순환행으로. 응. 지속적인 개선순환에 가능한 것이다. 네. 잘하셨어요. 다음 편향이. 네. ultimately.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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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문구 쪽으로. 네. 네. 커밋만추 뭐였을까? 보통 환신이라는 단어로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전략 어딘가에 매우 집중하는 것, 무엇인가에 매우 촉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교환의 구도를 이렇게 AM 처리 해주실 수도 있겠다. 됐어? 과정에 대한 당신의 집중 오는 당신의 전략 많이. Will you survive your progress? Yes. 발전해. 그렇지, 다 마셨어요. 프로그레스랑 프로세스랑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자, 맞아. 계속 그러러 가자.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 장기적 사고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써줬어. 얘는 뭐래 그래서 결국 지속적인 계산 순환을 했고. 그리고 이 표현 지속적인 표현을 뭐랬어? 끝없는 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엔델리스. 영원한이라는 표현으로 더 갈 수가 있겠죠? 영속적인이라는 표현으로 더 갈 수가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순환의 개념으로, 결론적으로 정리가 된다. 그렇지? 그럼 돌고 도는 볼이 끝난지가 않을 거예요. 평생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5승 것들이야말로 결국적으로 당신의 발전으로 열일 날 거야라는 걸로 끝난다. 그렇지? 자, 요즘은 바디 프로필이랑 그냥 몸 만들기, 습관 만들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걸 일종의 구입을 한다는 걸 일종의 구입을 한다는 거다. 새로운 습관을 구축하는 거. 새로운 습관을 구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습관 구축이 그 팀 명성. 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이 질문 내에서 나와 있는 게임이라는 건 일종의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게임이라는 거. 연속적인 게임. 그냥 삶을 살아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됐지? 연속적인 게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삶에는 목표가 있어. 삶에는 끝이 있어. 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끝이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중간 과정들은 존재할 수 있을 정도. 어차피 끝은 없지. 그러니까 삶은 지속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주고 거기에서 몰빵을 하는 건 아버지시야. 앞으로 두어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힘을 너무 하나에만 몰빵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 다가오. 아이고. 아이고. 다 됐다. 자 한번 봐봅시다. 이거 제목 원래 운명 문장이었지? 그대들한테 제목 잡고 가볼게요. 일단 뒤로 허리 잡고 제끼고 더했으면 졸립도 안 썩 듣다가 이제 허리 잡히지 마시고요. 자 쉬어는요? I have to smile, that way. 우선은, help. 이렇게 할 수 있구요. 자, reduce the stress. 목 잡으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잘했구요. 그 다음은 왜 좋아? 라이브러리 이벤트보다? 네잇스. 검사 행구조보다? A 행구조. 다 하실 수가 있겠지? 됐어? 그 다음은 유? 목 잡아요. 목 잡아요. 목 잡아요. 목 잡고 와라. 핸드, 접속사야 했지. 그럼 핸드, 누구랑 함께 했어? 프로듀스. 프로듀스. 목 잡아요. 목 잡아요. 저는 AM 처리할게요. 당신은 내 안에서 준비되는 계정보다. 그 다음에, 포스트. 동사에요. 동사에요. 안쪽을 안쪽.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번의 동사는 뭐에요? 동사. 부사지. 그래서 부사가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 부사 저를 강조하고 있지. 그러면 그냥 같이 묶어서 가시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1번부터 끝까지? ADM 처리하시면 되겠네. ADM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추억. 동사.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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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 AR. AR. 중요한 건 every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봅시다. every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이라는 뜻이 있지. 근데 얘는 좀 독특하게. 뒤에 동사를 어떤 단어로 들고 하는지? 단수로 들고 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사를? 단수동사로 들고 오셔야 돼요. 얘를 항상 함정에 걸리는 이유가 보다. every가 모든 얘기를 얘기하니까 뭔가를 다 묶어놓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every 자체 영상, each랑 똑같이 단수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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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명사의 모양을 들고 오셔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에 관한 걸 찾으니까 지금. 단수로 나와 있지. 그리고 저원 중에 연결된 동사도. 메이커에서 두드러워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또한? 프로듀스의 x가 버려있다. 그래서 작은 every가 파생시킨 효과가 여기, 여기. 여기 킥파즈의 용량과 귀찮다는 거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됐어? 근데 every가 킥파즈의 용량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수거 표현으로 쓰고 싶은데 쓰는 거니까? 근데 보통 모의고사의 용량이 포유됨. 오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every는 무조건 단수명사, 단수명사. 그래서 얘를 비슷한 친구로. 오늘 유치와 비슷한 친구로 사실상 가요. 그래서 그 그래픽을 그냥 지어준다. 이 개념으로 배우셔야 돼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아, 킥파즈. 자, 그 다음에 나와있는 제 딱친 경우는 무엇이다? 주격관계지회. 주어가 없고요. 그 다음. 선행사가 용사가 있으니까요. 선생님 또 질문이 있어. 주격관계는 용사가 나오면 뒤에 동사 나오잖아. 이 동사말에 커즈스레, 커즈스레 이거 선택하라고 나오잖아. 그럼 누구 봐야 돼? 선행사를 항상 구경해야겠다. 며칠 일치는 선행사고 해야 된다는 점. 다른 커즈가 여기서 몇 장식 동사로 쓰였어? 5장식 동사로 쓰였어. So you, choose smile인데. 커즈의 특징은 뭐다? 목적격부호 자리에 투구정사 만들고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다시 커즈의 특징은 뭐다? 목적격부호 자리에 투구정사 만들고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며이크에서 몇 장식? 5장식 동사. 표준에서 무슨 동사? 4장동사. 4장동사. 3장동사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잘 확인해야 돼? 목적이랑 목적격부호의 관계를 확인해야겠지. 근데 지금 얘네가 무슨 관계야? 능정의 관계에 연결할 때 무척격부호 자리에 누구 써줘야 돼? 원형을 써줘야 돼. 원형을 써줘야 돼. 그치? 아, 그래서? To feel은 안되고 feeling도 안되겠습니다. 오케이? 나 feel은 여기서 무슨 동사로 쓰였어 또? 2장식. 2장식. 감각 동사하겠죠? 됐어? 그러면 happy가 더 나은 형성성성성성. 세연 뒤에 붙어있어야 된다는 점. 제가 가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4장동사. 갑자기 동사로 시작했어 이런거 무슨 말? 영양분. 됐지? 이렇게 해서 이 4장동사 특징이 뭐에요? 위에 있는 카우드랑 컷받침 친구지. 그렇지. 목적격부호 자리에 초보종사만 취하는 친구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놈을 부숴둘고 체크했고 스트레스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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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는 뭐죠? 감정을? 느끼는 거랑 유발하는 거 알지. 해피는? 감정을 느끼는 거. I&는? 유발하는 거. 해피는? 해피에 반응하는 지금 뭐가 나왔지? unhappy.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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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령아. 졸립지 오늘. 지금 졸려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모의고사 조금 진도를 꼽을 수 밖에 없어. 조금 올라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첫번째 문제부터 다시 해석. 나 첫번째 문장을 할래요 빨리. 있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해주세요. 응. 구직된 미소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니까. 그렇지. 웃는 것이. 가짜 미소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이 꼴을 울리고 사람이하고 웃기지 않아서 웃는 거. 그 미소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용접을 줄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본 거지. 다음 문장 내가 하겠습니다. 어우. 니가 웃고는 것을 유발하는 많은 인형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기분 좋게 만드는 한 사람, 너의 지대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적인 물질을 만드는 것인가? 그런지 잘하셨어요. 당신이 웃는 건 당신의 웃는 건. 아니 이건 너무 길어서 문장화하지 말고 그냥 영상으로 봅시다. 웃는 일은 보통 뭐였어? 행복한, 뭐하게 해? 행복? 화랑 물질도 봄이 좋기지? 웃는 일, 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뇌에서 도파리 같은 친구들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자 그 다음에 재민이랑 해명이 중에 누구 할래? 우리 가입을 해? 해명이 할래? 해명이 해주세요. For your face to smile. 강요해라! 강요해라? 언제? 너가... 응. 너가 행복해라. 그렇지. 잘하셨어요. 자 이 일은 그냥 후임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이 부분에서 없는 일은 이런데. 그래서 여기서 재앙하는 거에 응원하고 재앙. 행복하지 않다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있으면 강제로 웃어라. 강제로 웃기. 이거는 가짜 미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위에 나오면 웃는 일은 뭐야? 진짜 미소이겠지? 위에서 위치하게 나왔던 거. 보편적인 진짜 미소랑 관련된다. 그리고 지금은 가짜 미소랑 관련된다. 3번 거는 다 풀었지. 3월 워크북 같이 나눠준 거. 수연이 다 풀었고. 수연이 다 풀었고. 수연이 다 같이 있었니? 뭐예요? 3월 워크북. 앞에 분석서 있고. 뒤에 문제 있는 거. 다 못 풀었어? 토요일까지는 다 풀어오실 수 있어. 문제 내용 얼마 안 돼요. 보시면. 반복적으로 선생님이 편집해 놔가지고. 그리고 내적일밖에 안 되잖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오시고. 세민이는? 저는 아니야. 해야 돼요. 토요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오세요. 알겠지? 네. 제가 마무리 해가지고. 상현이랑 재민이 해도. 만약에 하나가 너무 막혀. 진짜 아무것도 못 쓰겠어요. 라는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그 문자가 빼놓고 할 수 있는 만큼. 편안을 다해서. 상황 끝이 다 끝나고 해야 돼요. 알겠어? 상현과는 끝내야 돼. 그래야 하는데. 지금 변형 문자도 넣는 것도. 수사하라 하실 수가 있고. 소질을 하는 후로도. 문자로 선생님의 교육편을. 변형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나의 기회를 줬어. 재민이가. 니가 이제 뭔가. 빠르게. 추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대는 하지 않았어. 알 수 있어. 몰랐다고요? 이제 인생은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돼. 알겠죠? 자. 피재로는 그렇지. 프로듀스도 절대 안 돼요. 헷갈려. 헷갈리는 거 맞는데. 모의회사에서 잘 쓰는 방식이야. 중간에 핏핏 기어가 덮어서. 진짜로 저 뒤에 분해 놓는 게. 우편적으로 많이 쓰는 형식이니까. 갑자기. 과거인가. 맞나. 문자가 길면 좀 경계하세요. 문자의 짧으면. 한 리는 탁하고 바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길게 늘려는 문장이라니까 지금 두 문장이 모의고사에 있었으면 더 아래로 내려가 있었겠지 문장이 이렇게 단.. 힘들어지는 체마초파이드라? 용어가 같지 않아요 다단 처리되어 있잖아. 다단 설정. 2단으로 설정이 되니까 문장이 이렇게 쪽쪽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줄 처리가 돼서 진짜 동사가 안 보였잖아. 니네 시험지에도 이렇게 단처리돼서 나오잖아. 이렇게 문장이 길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반드시 동사를 잘 찾으셔야 돼요. 동사를. 하나님 오상에 양이 일거지 이렇게 가야겠고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실 수 있겠네 이 네이 마실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네 접속사 그 다음에 뭐 나와있어? 문장 또 나와있지? 누구랑 연결된 걸까? 그렇지. 이제 링크드랑 연결돼서 동사 인양됐다. 그 다음에 칸다운 자체가 전체가 동사지? 됐어? 칸다운 동사. 진정해. 그럼 you는? 복잡아 처리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hange는 또 3번째로 뭐예요? 복잡아 라고 볼 수 있겠죠? your brain chemistry. 복잡아. 5불로 끝까지? ADM. 그럼 5불로서 AD로 못하자. 다 마셨을까요? 그 다음은 show. 6불로서 공사. 2자리. 그 다음에 제 욕적어야 조언서 찾아하냐. 그게 욕적어나왔어 아니면 조언서 찾아야되나? 그냥 욕적어지게 동사가 없지. 욕적합도 해. 이만쯤? ADM.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너무 긴장할 수 있지. pp가 나오고 뒤에 by 플러스 명사 나와있다. 아! 수동태에서 비올때네. 그럼 사이에 주격당되는 명사 플러스 비동사네. 라는 걸 바로 봐야돼. pp가 나서 나오니 부사 수직도 없이 그냥 by가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절대 동사가 될 수 있다. 오빠? 언니 친구들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연결되어야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동사의 모양 어떻게 나와있어? 비교사로 나와있죠. 동사로 그 다음에 보자. 되게 좋아. 얘 좋아. 외우는 더 차례할 게 없고. 근데 이게 제일 좋아불라. 그냥 문단계의 길 뿐이지 사실은 어려운 덕분이 섞여있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pp만 한번 주의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 문단 같은 경우도 그냥 단어가 들어. 단어가 둔데. 이 엔드가 누구랑 누가 연결했어? 형용사라. 형용사라. 고르실지 형용사. 형용사 주변 연결했지. 됐어? 형용사끼리 연결한 거야. 그럼 이 형용사는 또 누구를 꾸며줘요? 스마일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소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럼 굳이 생략을 하자면 지니이가 포리스트를 잠깐 가로차 놓고 해석이 안되면 얘를 잠깐 묶어버리고 웃음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도 굳이 치자면 AM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처리할 거. 지니이는 항상 뭐가 나와요? 자 그거 동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주겠네. 누가 있지? 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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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 그건 조금 다른 친구다. 그치? 지니이는 그렇게 원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럼 폴리스트. 폴리스트. 기간이다. 기간이 뭐로 되어 있어? 숫자. 숫자로 되어 있지? 그럼 기간이다. 산번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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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네 둘의 품사가 뭐예요? 전체사업. 전체사업. 근데 모모 동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 하나 더 있죠? Y로. Y로 나와있을 수 있죠? 근데 Y는 항상 품사가 뭐예요? 접속사.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네. 어떻게 응원하고 있어야 돼? 좋은 사업이 있어야 돼. 좋은 사업이 있어야 돼. 좋아라. 비봉사를 생략시켜 놓고. 뒤에 뭐가 나와있을 때도 많아? IG만 나와있을 때도 많죠? 분사 부문에서 유리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 부문에서 유리한 거. 그래서 Y드에 IG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친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Y드의 품사에는 아니 접속사 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저기 나. Y드의 품사는 뭐가 없다고? 접속사. 접속사 밖에 없어. 접속사는 제일 뭐가 와야 돼? 지금 나. 그렇지. 주어봉사 꼭 있어야 돼. 알겠지? 손으로. 그 전치사랑 접속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뒤를 봐. 뒤를 봐. 그러니까 하나 더 맞췄어. 시민아야. 현영이가 뒤에를 본대. 뒤에 있는 뭘 봐야 돼? 뭐.. 뭐.. 알겠어. 이런.. 질문을 왕도로 이 새끼. 다시 전치사랑 접속사는 내가 부분을 해야 돼. 그럼 이 새끼가 전치사랑 접속사는 접속사는 뭘 보고 알 수 있어? 그랬더니 아까 현영이가 뒤를 그래. 그럼 뒤에 있는 뭘 봐야 돼? 양복사. 자 시민아 뭘 봐야 되지? 뒤에.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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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명사.. 그렇지. 결국 전치사랑 접속사는 명사가 나왔건 주어가 나왔건 주어 봉사도 명사잖아. 무조건 뒤에 뭐가 있을 거야? 명사잖아. 뒤에 명사잖아 있는데 접속사에 되는 그 명사의 작품이 누구까지 있어야 돼? 동사까지 있어야겠지? 그럼 얘가 전치사랑 접속사지 부분하려면 누구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돼? 동사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돼. 알겠어? 다시 한 번 봐. 전치사랑 접속사 어떻게 본문한다고? 명사.. 명사 동사가 있다고 해봐. 다시. 전치사랑 접속사 어떻게 본문한다고? 동사.. 그렇지. 동사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돼. 동사가 있으면? 그렇지. 없으면? 아이고 사랑했다. 그렇지. 나 재미나 드디어 리무장 해석이야.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야. 그렇지? 말해주세요. 볼롤에 비닐이 랩터는 이소로부터 만들어올 수 있는 볼롤에 비닐이 랩터는 링크도 보여요. 링크도 보여요. 링크. 뭐라고? 불닭이라고? 뭐라고? 링크가 뭐라고? 모르겠어요. 얘들아 링크 뜻이 뭐야? 링크. 링크하다. 연결하다. 접속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랩터는 연결돼 있어. 관련이 돼 있어. 커넥트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커넥트 랩터 외유지구도 닦아서 써둘 수가 있겠네요. 연결하다. 뭐 있다. 그래서 안면근육이죠. facial masculine pattern이라고 했으니까 면상근육, 안면근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얼굴의 근육이라고 잘 안 쓰고 안면근육의 형태 즉, 웃으며 만들어지는 그 형태는요. 관련이 되어있죠. 뭐라? 행복. 행복해로. 너희 행복해로. 너희 행복해로. 행복해로 열심히 누리시잖아요. 뭐지? 내가 이만큼 같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적이 나올거고 어떻게 하면 네가 이렇게 성적을 받아서 이 정도 대응할 수 있을거고 그 사람이 내가 걸리는 느낌으로 열심히 네데박사만 돌릴 때 다 행복해로 생각하실건데요. 자 행복. 모든 행복해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네? 너네. 너네. 그렇지. 그래.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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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적이야. 그렇지. 자유적이야. 감자. 진정시켜. 그래. 널 진정시켜.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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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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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빨리 뛰고 이런 상태 있잖아. 스트레스 받는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그냥 당체로 웃기로 한 때는 행복해로랑 첫 번째는 연관되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행복해로랑 연관이 되니까 두 개의가 자연스럽게 뭐하게 연결하여 당신을 진정하게 할거야. 그리고 뭐 해줄거야? 어. 잠시만요. 너의 머리에서 너의 뇌에서 너의 뇌에서 화학작용을 할거야? 바꿔요. 바꿔야. 나 뭐 안 울었어? 같은 화학물질에 방식으로 휘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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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내리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이상하셨어요. 근데 굳이 그리고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그냥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하는 게 조금 편하게 많았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 그냥 명사가 돼서 그냥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진짜의 미소 하는 게 뭔가 좀 그래! 그렇지? 그래서 진짜와 가짜 미소의 영향력을 개인에게 미치는 스트레스 받는 동안 그래서 이 가짜 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제안을 해주고 그게 왜 제안을 했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줬어. 자, 이 제안에 대한 이유가 뭐였어? 가짜 미소는 첫 번째 뭐 한대? 가짜 미소를 지으면 이 미소의 패턴, 얼굴, 안면군이 패턴이 연결이 되어 있죠. 패턴이, 이 패턴이 가짜 미소를 지으면 결국은 안면군이 패턴이 웃는 것처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로 행복해로와 연결. 연결되고, 이 행복해로와 연결되니까 두 번째 따가서 뭐가 됐어? 진정해.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학물질 부기. 나오는데 진짜 미소를 지었을 때. 우와, 고개. 준비. 이 삼맥자를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겠죠? 됐어?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제로 웃어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 이상하게 말한 게 가짜 미소를 지으면 세 가지 영향이 있는데,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게 찐찐 미소라. 갑자기 그냥 팍쳐서 웃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있을지가 궁금하잖아요. 이제 연결을 해본 거에요. 그리고 각점의 진짜를. 자꾸 지문들의 항식이 어떻게 나와있어? 지문 패턴이. 3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랬는데, 3월 모의고사에서 뭐가 나와있었지? 패턴에? 대기제는 패턴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3월 모의고사에서 뭐 있었어? 주로 뭐, 일본인들은 굉장히 내 사적 공개의 로픈을 잘 안하는 반면에 미국인들, 즉 서양사람들은 그걸 공개를 잘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대조군으로 있었지. 또 뭐 있었어? 우편적 시간의 존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상황 같은 개념으로 여기지만, 반면에 브라질에 있는 아모다우식이라는 부족은요? 시간을 절대 셀 수 없는 개념의 개념으로 가. 그럼 얘도 대조군이지. 됐어? 근데 지금 세 번째 또 나오고 있어. 또 대조군 나오고 있지. 진짜 미소들, 가짜 미소 관련돼서 이 오빠가 정말 똑같겠느냐? 이 내용들 나오고 있지. 대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알겠지? 자, 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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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저 퍼포먼스 스트레스 푸드 탑. 그 다음에 와이가락부터 끝까지 에이지앵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에이지앵 더 처져있는 부분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추억! 스테이보다 교제 제자리, 뭐야? 그렇지. 우짜로 자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1초. 스마일링. 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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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 인텐부터 스트레스, 리스판드 무사가? in their body ADM ADM 하셔도 되요 그 다음 엔드 누구에게 갔어? 아스팅 무사가? 무사가 무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어? 하향분 여기서 무슨 동작? 사향동사 몇 형식 동작이지? 오영씨 사향동사도 못 가야돼 목적을 목적격 보호관계 먼저 보시고요 그거 가지고 가야지 고등학생 무조건 먹고 가면 다 보네 알겠지? 그런 거 있잖아 나름 지켜봤어 어떤 사람이 실려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실려 나가는 걸 본 거니까 내가 본 거라고 생각해서 지각공사 C를 생각해가지고 그냥 면역구청사 나이에 있었다? 근데 다 본 거야 누군가 실려 나가는 거니까 퀵때를 써야겠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사리만 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누군가가 한가자가 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이뤄가서 운동이기 때문에 목적격을 볼 수 있는 거야? 원양장사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히 자 그래서 여기서도 와인이 뭐라고? 접수사 누구야 접수사 내가 아까 접수사 없다고 했는데 누구야 접수사 안되고 접수사만 나올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추아랑 빌동사의 생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not smiling, smiling, even, even, or folding 하는 것까지 갑자기 나왔어 smile랑 not smiling은 알겠어 웃는 사람이 안 웃는 거니까 근데 pulling, chopstick, scrumest way라는 건 뭐야? 젓가락을 어떻게 물었어? 젓가락을 어떻게 물었어? 이렇게 물었어? 이렇게 물었어? 젓가락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 입꼬리가 끝이 올라가겠지 됐어? 젓가락을 이렇게 물고 가만이처럼 이렇게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날 거 아니야? 먼저 뭘 했으면 거울보고 물어봐 그런 문제지, 그게 직부 아니야 알겠지? 거울보고 이렇게 아무나 물어보는 거라면 좀 기계하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in your heart, say again, 설명을 못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진짜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설명까지 해줬어 to force the face to form a smile 이런 얘기를 했지 됐어? 그럼 얘는 웃지 않는 거 얘는 진짜 웃음 얘는 찔 모습이고 얘는 뭐야? 간짜 웃음이야, 간짜 웃음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또 force가 뭐라고? 공항식에서 공항식에서 무척격 부어저리에 초보정사만 취하는 동사가 force, cause, allow, expect, need, tell, ask, advice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초보정사만 무척격 부어저리에 취해요 알겠지? 그럼 끝 진짜 그 다음에 나와있는 댄스윙이 뭐예요? 아, 진짜 웃겨우자리 들어갔자네 아, 웃는 줄? 웃는 줄? 영사절 아, 누구야 웃는 줄? 영사절 접속사도요 그 다음에 이 절에서 생략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force랑 지니인이 뒤에서 사실상 smile wing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됐어? 뭐야 한숨 누구야 한숨 재밌냐? 아니요 뻥뻥해 하트레이트가 뭐야 하트레이트 다녀오라 졸립지? 무슨 충gio 지금 서서 들어가 서서 그냥 rosuri 아 알겠지? полов인 dis girls 심박어 자, 심박수야 심박수 알겠지? 열심히 정었던 정상수 웃지 않는 거나? 웃지 않거나? 웃거나? 웃거나? 그... 닭가락을 입에... 가로질러? 가로질러 보고 있는... 동안? 뭐 하기 위해서? 그 얼굴을 어깨 만들기... 아 웃는 용대로 만들기 위해서 잘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 거 내가 하겠다 다위바위보 시킬까? 다위바위보 할래? 안 넘어진다 다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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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싫어? 아니요 어 그렇지 똑바로 안 앉아도 지금 무재기 모여있으니 모여줄게요 영국이 열바면? 울보이랬어? 네가 일어나는 세상은 아닌데 스마일리! 웃는 거 미소! 미소하고 같이 그렸죠? 미소 이게 뭐든 전혀 없는 포지션 어 가짜는 강렬인 것이든 진짜로 나온 것이든 즉, 가짜는 진짜든 그럼 우선 어떤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어? 그럼 이 손은요? 뭐 해주세요?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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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강렬! 어? 높은 스트레스 어디까지 가 그냥 뭐해주면 돼 그냥 리즈스 해준다고 하면 되지 그 미소가 뭐해주냐? 리즈스 줄여요 그래 줄여준대 제거해준대 뭘 강도를 줄여준대 뭐해 강도야? 스트레스 반응 그렇지! 스트레스 반응 강도를 줄여준대 어디에서? 심체에서 심체에서 됐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가 되게 여러가지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진짜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확병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면 되게 아플 수가 있는데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아픈 거 같아요 하필 배가 아프더라든지 그리고 진짜 과민성 대장 질문 이런 것들 화장실에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장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막 배로배로배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 강도를 줄여준대 일단 강제로 웃음 그니까 만약에 모의고사 보고 그럴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살짝 미친 사람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웃으면서 수업 한 번 시험 분들을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치? 통이하고 웃으면서 뒤로 그거였다 웃으면 잠겠다 웃으면 잠겠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조금 하하하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웃어보세요 잠 좀 뺄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그다음에 네 나 뭐할 때는 또 저 미소를 해 심장 몸소리를 낮추면 돼요 그렇지 우한님 네? 뭘 내야 액션이 커버링 프론토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로부터 치유되는 후에 회복한 후에 심박소리를 낮춰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다 자 그래서 칭찬에 갔자 실험을 했죠 실험을 해왔어 실험을 해서 뭐했지 대조분을 만들어왔지 대조분을 자 그래서 실험분과 아 니네 그 용어는 아니에요 실험분과 대조분 실험분과 대조분 대조분은 일반적인 일반 파스를 보통 뜻해요 보통의 법 그래서 반드시 실험 데이터를 통과할 때는 내가 어떤 조건이 이 물질이 어떤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야 약을 만들어서 개발했어 그러면 실험군에는 그 개발한 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주고 대조분에는 약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약을 그 위약을 줘 위약 가짜 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약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험과 대조분이 존재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 이 용어 같은 데서 다 수능이 그런 거 같기 때문에 뒤집게 많아 그리고 되게 이게 막 어쩔 수 없어 그 그런 거 있어 뭔가 전문가가 이렇게 말 쓴다 하면 뭔가 내 의견이 되게 세지는 거 같잖아 그치? 내 의견이 진짜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말을 자꾸 인용해 아니면 어떤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듭게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대학에서 자꾸 시험을 들어가서 인용을 해오거든요 실험군? 네 전문가의 역할 이 세 번째는 미소가 없는 거 두 번째는 미소가 있는 거 그럼 얘는 뭐였어? 얘네 친미소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젓가락 공기 얘는 가짜미소였다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땡땡땡 이제 풍부할 수가 있겠지 땡땡땡 진짜 미소가 맞지 미소는 다른데가 없다? 그렇지 그렇지 둘 다 어떤 효과가 있다 미소는? 스트레스는 그렇지 스트레스를 극복에 도움을 준다 그렇지? 스트레스는 도움을 쫙쫙 많이 준다 아래 정리되어있는 그런 구조분석이 좋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알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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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샀지? 지워준데? 응 응 엄마 갑자기 오늘 출근하려고 그랬어 키가 작아진 거 같아 키를 넣는 거 같아 좀 분노할 뻔했어 저기 갑자기 뒤로 갔지? 난 더 크고 싶었어 난 한 4cm만 보수가 이렇게 나희들 한 번 됐어 4cm만 크면 177cm 정도 딱 그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했어 난 당연히 내가 클 줄 알았잖아 나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에 168을 찍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심지어 177cm 오르는 기분을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앤병 앙커 인간이 너무 반갑다 오늘 분길이 정말 있었는데? 그 정도가 왜 분길이 안 줄어들었는지 알았어 중수업에서 괜히 이런 거 뿌듯해요 그치? 그거 했어 그래서 맞아 쌤 고2쯤에 이과였거든 모난의 볼펜 잘 안 닮은 거 알죠? 그냥 노말 볼펜 친구들이랑 똑같은 볼펜을 이렇게 열어보면 잉크 양이 있잖아 쌤 볼펜을 다 4명이었나? 그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뭐 했냐면 펜에 표시를 해놓고 이 펜을 수학 문제 풀 때만 써서 어떤 세기가 제일 빨리 썼는지 내가 얘기했었어 누가 얘기했어요? 난 졌어 결론만 졌다 아니 난 니과였지만 수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나이 졌지 시선생활 잘 안아준다 그런 게 있었어 자 그럼요 또 찾아뵙도록 할까요? 추억 그만두켜브 그 다음에 법 이번스 트롱iter 이런 단어 you know Heb6이라는 단어가 파색이 된거잖아요 그치 그럼 스트롱이라는 단어를 뚫싼 거에요 형형사, 형형사는 주어될 수 있어? 없어? 얘는 주어가는데, 그리고 스페셜리부터 0까지 딱 봐도 이게 무경이니까 보이지? 그러면 동사가 누가 봐도 어려고, our friend가 주어 있는게 보일거에요 그러면, even stronger는 뭘까? 좋아.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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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자부터 끝까지.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됐지?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만 제가 해낼게 없고요, 그치? 어, 그럼 할게. 두 번째 문장은 아주 중요하겠네, 헷갈리겠네. 두 번째 문장은 뭐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만적인 문장의 순차가 아니야. 문장의 순차가 아니지, 문장의 순차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바뀌었어. 그걸 뭐라 그러지? 도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죠. 네, 이 도치가 발생을 할 수 있는게 되게 많이 있어. 강조 부문에서 되게 많이 있는데, 강조 부문에서 많이 있는데, 보통은 부정화 강조해서 도치를 제일 먼저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나 방향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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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위를 강조하는 게 나왔지. 됐어? 자, 그러다가 이제는 뭐가 나올 테니까 됐다? 그러니까 부어를 강조하는 게 돼버렸는데, 부어를 강조하기 힘들게 됐는데, 말하자면 주어부사, 부어 전화, 그치? 그치? 그래서 요렇게 뭔가 해석을 했는데 뭔가, 투어싱도 강한 것이? 아닌데? 이상한데? 싶으면, 이런 문장, 혁명서야 갑자기 문장만 앞에 나와있다. 라고 하시면, 부어 자체가 아닌가? 라는 걸 생각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주어부사, 부어, 부어, 우선에서, 반대로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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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좋아요, 우선이 바뀌어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결론은, 얘도 얌데, 일단, 짱짱쎄! 라는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이상한데? 도치를 발생시키는 이유, 강조를 시키는 이유가 뭐야? 강조를 왜 하느니? 강조를 왜 하겠어? 그럼 지가 하고 싶으니까. 지가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 강조를 쓰는 건 뭐야? 지가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 그래서 거기 강사를 두고, 나는 이 말이 중요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강조거든요? 야! 안 들어가! 지가 오는 게, 안 들어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운동적은 설명할 게 없네. 이해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나 다시 리셉 됐어. 나 이거 할 따라. 네, 세빈님. 근사적이거나, 부람들에게, 우리의 부모와 가족들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력한 영향이다.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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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그런 사람이야 잘했어요! 클럽까지 할 따라! 어 재빈님. 하지만? 네. 바로를 빼, ADM 빼고 하시면 되요. ADM 빼고 하시면 되요. even stronger are our friends. 훨씬 세 개. 깨하면 망해. 다시. 추억을 더 오라고. 친구들은 더 쎄. 더 쎄 하면 돼. 그쪽은 이제 끝날 거야. 이 사이를 지우고 다시 갈게요. 응답적으로나 부동적으로만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은 우리에게 다른 영향을 미쳐. 큰 영향을 미쳐. 근데 친구는 더 쎄. 나 엄마가. 이해했어 생각?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면서 especially when we are young. 언제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큰 어른이 되서라기보다는 여러 번 나이토래일 거예요 사실은. 그대들이 나이토래 한 번. 그대들이 한 2년 전에 이제 왼손에 흥검진을 열심히 퐁툴버린 걸 먼저 했지. 엄마가 하는 말 다시 했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빽 떠났다가 내가 닫은 거 아니야. 바람이 닫은 거야. 엄마한테 괜히 변명하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치? 지금도 그렇니? 요즘은 아니지. 그치?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엄마한테 나머지 아무것도 흘러준 거야.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치? 응.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2분의 끝은 볼까? 2분은 왜 나왔을까? 그렇지. 그렇지. 자 비교급 강조부사 맞아요. 비교급 강조부사. 비교급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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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사에다가. 2알을 붙여준 거나. 5알을 붙여줄 수가 있겠지. 됐어? 응. 여기에도 5알이나 2알을 붙여줄 수 있는데. 자 이 앞에서. 이 발코자리에서. 이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어. 다섯 가지가 있지. 누가 있더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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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파스. 뭔가 가슴을 울리는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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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가 됐어? 그냥. 그리고 얘네가 비교급을 강조주사가 되는 거. 원래 같은 뜻이. 다 없어져. 그러면 얘네는 하나의 뜻으로 통해서 누가? 활싱. 활싱. 이 뜻으로 바뀝니다. 응. 우리가 날아स다 활싱 나 depression. 다 프라운드 나 마시다, so예. 수연님. 우리는 종종 친구를 선택한다. 방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우리의 가족을 넘어 그렇지 우리 가족을 넘어서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회 결정을 시작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부분에 가족에게 영향을 안 미쳐봐야 하는 소리 했어? 아니야 가족과 근무도 영향력이 크다 어릴 때 친구가 어릴 때 친구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릴 때 친구는 뭐예요? 어릴 때 친구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네요 어릴 때 친구는 친구 선택이라고 하는 거 정체성 확장의 그냥으로 부어갈 수가 있겠다 정체성 확장의 그냥으로 부어갈 수가 있겠다 정체성 확장의 그냥으로 부어갈 수가 있겠다고 하셨어 힘드니까 글씨가 좀 찾으러 와요 양말이 너무 작아 근데 이 양은 불만이 있어 양말이 여성형 양말을 사잖아 그럼 왜 맨날 무슨 여성들의 발 사이즈가 한 240에서 245일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 발은 260을 넘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내 발을 구겨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잘 안착을 하겠니 못하겠니 못하겠지 그럼 맨날 벗겨지겠니 안 벗겨지겠니 벗겨지겠지 아니 왜 사이즈에 발라받아 안하고 그던데 흔히 사이즈 말 같지도 않은 걸 붙여놔고 뭐할 때 아까 말했지 이런 양말을 신는 자리 조금 수업하다 갑자기 주섬주섬 발을 잘 닿자요 발 벗겨지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힘들다 자 간다 그 다음에 좋아 프라이쉬 프라이쉬 우선아 아 여기가 잘하셨는데 그치 됐어 여기가 잘하셨는데 그치 무료 사이에 된 거 아니야구 엔탈스 우와 잘하셨는데 그치 그 다음에 너무 길어 보이지 있잖아 지금 그치 너무 길어 보이지 여기 한 번 이렇게 끊어서 엔기할까요 너 할까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좋아 다이미스라는 이름, 동상 아래에 수직해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끝까지 꼭 적어 다시 길도 좀 더 찾아야겠지 좋아 4, 6, 동상 shape, our development 그래서 그 3가 도대체 못 뛰고 하고 해서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 명사, 명사, 명사 여기로 할 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미안, 아이폰이 이제 결코 한 번으로 바꾸면 뭐예요? 그렇지 이건 사실상 캔으로 보시면 돼요 뭐 할 법하다라는가? 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캔 미! 라고 보시면 쉬운 거에요 Be like free to me! 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 그지? 근데 그냥 캔 미! 하면 어? 아 미네? 이렇게 되지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지금 중격관계에 대해서 뭐가 이게 중간에 합의되어 있고 그 뒤에 동사 찾아야 할 때 요거 동사에 스위치 하시는 거 포인트 잘 잡아서 스위치 꼭 해주시고요 동사 자리라는 거 주의하세요 컵마다 안에 나온다고 우정 분석 부분 처리하시면 바로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꾸 이 동사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와있는 대세 쓰임은 뭐예요? 접속사 접속사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짤? 남자로 남자로 내 목차가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뭐 할 수 있어? 협력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단어적인 건데 진짜 쉬워요 사이콜로지컬이랑 사이콜로지스트랑 피지어로지스트랑 계속 헷갈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사이콜로지스트는 사이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지? 사이콜에다가 빡빡치 치면 돼요 사이콜 뭐라 관련된 거야? 심리라 심리라 관련된 거겠지? 복음을 기억하세요 복음 기억하실지 안거지? 사이콜에다 자 그러면 안한거지 뭐냐 혜영이지 혜영아 네 왜 아니에요 나 아까 5시부터 서있었다고 아이콜에 리졸트 저거 모르는 안된다 리졸트가 뭐였지? 아이콜에 아이콜에 나왔었잖아 아까 동사로 나오긴 했지만 리졸트인이라고 동사로 나오긴 했지만 아니었나? 나왔었지? 리졸트인 아이콜에 였나? 아이콜에 였나? 아이콜에 였나? 아이콜에 악타임 수업에 내렸다 리졸트 결과 아이콜에 리졸트 아이콜에 리졸트 아 그게 결과다 아 아 아 프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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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요 암빠 아 아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뭐야? 일종의 스트레스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가장 스트레스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압박감 즉 뭐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야 컨퍸트 컨퍸트 부합해야 된다는 어딘가를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야 뭐해? 스탠더리즈 기준과 기대감 됐어? 기준이라든지 기대감을 충족시키다 라고 할 수도 있겠다 충족시키다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의 기준 누구의 기대? 친구라든지 다른 사물그룹장의 기준이나 기대 아 얘한테 친구들한테 그냥 뭐 이런 거 해주겠지 아니면 이렇게 나를 챙겨주겠지 뭐 이렇게 얘기 들어주겠지 이런 것도 다 사람들의 기대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압박감은 뭐 해줄 수 있대? 인텐스 인텐스 현영아 인텐스 물 자 입고 싶으면 좋건데 인텐스 현영이 방어 100개씩 나야된다 인텐스 강해질 수 있다 거세해질 수 있다 됐어? 아 아 그덕과 있어 봐 한 바퀴 더 놨어 근데 몇 문자가 왔어? 3 문자가 왔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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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까지 있네? 한 번 봐주게? 아 3개 됐어 한 번 한 번 봐주게? 네 제가 할게 아 할거야? 더 빨리 써야 될게? 아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럼 헤비스라고 하면요 로제스의 리치 헤비스야 응 세.. 아 그냥 헤비스 헤비스 씨 아 너 디벨로운 며칠 역할을 몰랐어? 아니 그러면 뭐 누구야?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래? 개발되는 아니 개발동이 개발적인 신경자니까 이상하지 개발동 관련된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발달심리학이 있어요 발달 발달심리학 발달이 뭐냐면 아이가 성장을 하고서 단계별로 신비상태가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완호 청소년기에서 성인이 가기 전까지 그 사이 단계를 계속 연구하는 걸 발달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아독 발달심리학이라고 해요 발달심리학자인 헤비스는 대단했다 그렇지 세 가지 주별로 이미 성장한다고 우리의 발달을 이렇게 이들 우리 아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친구 그렇지 여기서 피어가 누구를 또 이제 바꿨었어 갑자기 네 그렇지 프라인드를 바꿔서 피어라는 걸 바뀐 거야 알겠지? 자 정체성을 짜증했는데 결과적으로 친구 선택은 한 거였어 정체성이 확대되고 따라와서 이중과 진행 친구의 이중과 기대만 압박이 됐네 압박이 됐네 압박이 됐네 이게 더 강해졌네요 그렇지? 그리고 갑자기 인형이 나오네요 누가의 발? 헬스시험 아닌데 누가 가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 자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발달이 됐네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뭐였지? 개인의 기질 두 번째는 부모님 세 번째는 친구 세 가지가 나와있었다 오늘 이쪽 꼬리가 됐네 제가 안 얘기해 이리?? 이리와 성분전 잡자 이리와 석분전 알아둘 이리와 이리와 여자만 주워봐야죠 여기서 재밌는거 얘는 뭐에요? 얘는 꼭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셔도 돼요 지우셔도 돼요 위에 나온 사람의 말은 그냥 점프 쳐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되어서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은 뭐가 기계급 강조조사 그래서 훨씬 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거 된 뒤에 나오는게 뭐야? 어떻게 나와있어? not of a parent of a day 그럼 여기서 대시 가르치는게 뭐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통 한국어로 하면 친구의 영향력은 부모의 것과 그것보다 강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마에서는 부모 보다 강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넘어가거든요 언론 중단을 치고 그리고 영어에서 설명할 때 이 자리에 패럴치가 넘기면 망해요 패럴치가 넘기면 안돼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과 관련된 포커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똑바로 생각하시구요 인플루엣을 받아왔으니까 지금 단체형으로 다 도와주셔야 되니까 내가 오늘 해주셔야겠다 생각할까? 어 소매의 영향력 그녀가 주장하기로 응 훨씬 그 마음이 훨씬 강해 오 이메일 영향력 그렇지 이 세가지 요소가 우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그녀의 주장은 말했어 뭐가 더 강하다고? 아 친구가 부모 보다 강하다고 패럴치가 이거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됐지? 드디어 마지막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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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사 이즈 이즈 이사야 뭐에요? AM 얘가 그냥 뭐야? ADM이지 그 다음에 포장 응 그렇다 그것은 다 그렇지 전부 다 잘 자리 하실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쉘 쉐이 뭐야 쉐이? 공사하심 공사하심 뭐였어? 아니면 사이자? 쇼어 역할을 하는 친구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엔드 나왔네 엔드 누가 한결했어? 쉐이힛이랑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자 연결하였어. 입찰 마인드 연결해 주셔도 돼요. 헬스 지금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울 쪽으로 피폴. They will be. 이렇게 해주셔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 뭐하시죠? 목칸드 왜? 목칸드에 저거 봐봅시다. 저거 봐봅시다. 됐어? 네. 목칸드 뭐 할 수 있더라? 생략할 수 있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석입절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석입절 생략할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할 수 있으면? 그렇지. 감개내면서. 자, 그래서. 아이고. 음성 안에 감개된 곳이었구나. 자, 그래서 무모하는. 걷.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생략테인은 하나 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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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llos almighty 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칸드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목칸드는 프로라고 해서 여쭤보실 수 가 있고요. 자, آپ한테 people과 제 이상에서 또 형아 몇원 들어가야되고? 암이 현실이요. 뭐? groupIGHT. groupIGHTn groupIGHTn intéress니까요. 어, 이렇게 많이 contenido 되시니깐. 목적격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Кстати. sollte는 무슨 의미라고? 그 breach eliminate? out developed já 100% Prime게processing. Kind하고 똑같은 친구. Sort of but kind하고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지? 자 여기 앉아갈 수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ADM이었겠죠? 됐다. 마지막 마무리 빠르게 해봅시다. 조민아 어서 해주세요. 아이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나누는 공연 세계는 그냥 말하고 그들의 행동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날 때 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특성은? 응. 어디 봐야해? 수정? 그렇지. 진짜 고장이나 가실 수도 있겠죠? 수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파라도 미쳐마인 결정한다. 사람의 종류를? 어, 사람의 종류를. 그들이 제일 쉬운데, 사람의 지구를. 아, 그들이 잘 알고. 그렇지.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로 인한 세계는 친구로 인한 세계는 친구로 인한 세계의 결론. 저희가 결론이지? 친구로 인한 세계는 첫 번째, 행동을 알잖아. 자, 행동을 결정하자면 뭐가 돼요? 뭐가 될 수 있어? 본격의 성질을? 특성을. 정말. 왜 한국어 안 떠오른데? 선천적인. 이게 다 배고파서. 내가 안 돌아. 자, 그다음에 선천적인. 그래서 선천적인 것만 별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선천적인 것도 지금 설명을 하더니 이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도 밸려란다. 응. 그 드림을. 바람이. 유로이. 바람이. 지금 이거는 뭐야? 미래상이지, 미래상. 자, 이런. 나의 것들에. 가족은 태어난 것들에 변형시키는데 미래상으로 변형시키기까지 하니까 이 나이 때 워낙을 때 그들이 자라나는 환경기에는 부모보다도 참고가 더 중요한 시기가 있다. 그래서 너의 얘기를 한 번 보겠지? 근데 엄마한테 그러잖아. 너 그 시그러워 들지 말아예. 너 이런 얘기 하시지. 제일 귀찮아. 우리 엄마는 그만. 여기까지 됐어? 네. 하지만. 나는 규정으로도 안 쳐 듣는 날이었지. 그랬어. 아니, 근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런 얘기는 나보다도 괜찮았잖아. 왜냐면 사람 성향이 다르잖아요. 나는 나보다 잘나는 일이랑 친구가 되는 게 좋았어. 그래야 내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잖아. 내가 걔네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더 나아갈 방향성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샘들, 오샘들은 좀 자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랑 모든 걸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거기서 좀 대장이 되어야됐나 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싫어했어. 당신이 식사 하는 거예요. 식사 아까 4시 반 했어. 4시 반에 웃기는 했어. 모르겠어. 도시락 먹었어. 닭고기였던 것 같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 일단은 처음에는 여기까지. 다음 샤인들과 당연히 3개를 나가겠지 얘들아. 준비가 3개나 돼있어야겠지. 오케이. 저기 왜 또 이렇게 배까지 계속 앉아있냐고. 왜 준비하고. 뭐가 문제야. 집 보고 싶어요. 나도. 나도 가고 싶어. 우리 집에 가면 개떡같은 고양이 새끼가 주말이나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나도 가고 싶어. 빨리 안해. 빨리 안해. 애들 지금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거 쏙 끝내나봐서 이거 끝이 돼가지고 이거 하고있잖아 지금. 그럼 얘네라고 안 가고 싶겠냐? 빨리 가고 싶으니까 지금 꺼내가지고 호들랑 호들랑 하고있잖아. 빨리해 빨리.